관절념은 체중 부하를 많이 받거나 자주 사용하는 무릎이나 손가락 등에 염증이 생기는 퇴행성 질환 중 하나입니다. 염증의 발생은 통증으로 이어지고 평소 움직임에 불편함을 주어 삶의 활력도 점차 떨어지게 되는데요. 관절념은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이나 음식의 섭취로 점차 개선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식전에 마시면 관절념 예방과 완화에 효과적인 식재료와 간단한 레시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골은 신체 곳곳에 있는 결합조직으로 완충작용을 하여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연골이 있는 관절이 손상을 입으면 통증과 염증이 발생하고 결국 퇴행성 관절념까지 이어지는데요. 무릎관절이나 연골에 염증이 생길 경우 염증을 줄여주고 연골을 보호하는 음식의 섭취도 중요합니다. 특히 식전에 먼저 섭취하면 관절념 완화에 효과적인 식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브로콜리와 블루베리입니다. 브로콜리와 블루베리는 각각의 유효성분으로 염증 물질을 차단하고 연골을 보호합니다.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 대항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은 연골을 손상시키는 염증 물질을 억제하여 염증 반응을 막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제학술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설포라판을 섭취한 동물실험구는 염증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루베리 역시 항산화 능력이 가장 우수한 식품 중 하나로 항염증 효과가 뛰어난데요. 블루베리에 풍부한 안토시아니는 염증으로 손상된 세포를 보호하고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관절념 환자들을 대상으로 4개월간 블루베리를 섭취하게 한 결과 대부분의 실험군에서 보행 성능 향상과 통증의 감소를 확인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과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니는 같이 먹을 경우 각각의 효능은 물론 염증에 대한 시너지 효과도 발휘합니다. 이 성분들은 식전에 먹으면 흡수율이 더욱 증가하니 하루 한 번 식사 전 주스로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브로콜리와 블루베리 주스 레시피를 참고하셔서 관절 건강을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관절과 연고를 지켜주는 항염 주스 만드는 방법입니다. 한 장 기준 브로콜리 50g과 냉동 블루베리 50g 그리고 물 120ml와 꿀 1스푼을 준비합니다. 브로콜리는 거꾸로 10분 정도 물에 담가 놓으면 봉우리가 열리면서 깨끗하게 세척이 가능합니다. 브로콜리를 잘랐다면 1리터 기준 식초 1큰술을 넣고 10분간 담가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냉동 블루베리는 세척하지 않고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잔류농약이나 이물질 제거를 위해 꼭 세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씻을 경우 과즙에 손실이 발생하니 흐르는 물에 30초 이내로 빠르게 씻어줍니다. 세척한 브로콜리는 쪄서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브로콜리를 데칠 경우 설포라판을 활성화시키는 미로신화제라는 효소가 파괴되니 데치지 말고 3분간 찌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재료가 준비되었다면 찐 브로콜리와 블루베리를 믹서에 넣고 물과 꿀도 같이 부어줍니다. 당분이 부담된다면 꿀은 넣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다음 마시기 편하게 충분한 시간 동안 재료들을 갈아줍니다. 주스의 농도는 물을 조금 더 추가해서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주스는 하루 한 잔 식전에 마시면 관절과 연골 건강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브로콜리 블루베리 주스로 건강을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관절과 연골 건강에 좋은 브로콜리와 블루베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주스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피로회복과 피부 미용에도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브로콜리와 블루베리는 과섭치 시 복통이나 속쓰림 등을 유발할 수 있으니 하루 한 잔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